패럴라이닝도 해보고 김강만이 참 났다 났어 내가 돈은 안 아깝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네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없다 자 승객인 밥 먹으러 가자 김밥? 성게김밥? 연락 좀 드릴까요? 한 줄에 많으니 예 한 줄 주세요 원래 김밥 밖에 안 팔았는데 원래 사양이 김밥만 팔던데 맞지? 맞지? 여기가 김밥만 팔던데 맞지? 맞지? 네 바뀌었네요 요 성게라면 아 성게 성게 요 다시마 김밥 요거는 시락국 아 미역국 아 미역국 요렇게 성게가 쫘악 놔져있다 원래 성게 한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정도면 만원치 된다 이건 내 생각에 한 5천원치 맛은 있네 음 이건 다시마김밥 다시마김밥 맛있지 음 행복해 아 성게가 살아있다 아 물론 성게 죽은건데 어 성게 아 다시마김밥 이거 짭짤하면 맛있네 음 요 원래 김밥만 파는 집이었는데 성게김밥이라고 나왔네 메뉴가 음 요 원래 김밥만 파는 집이었는데 성게 올려갖고 이렇게 놔주시네 음 맛은 있다 음 음 음 천은 아니다 다시마김밥은 2,500원 음 물아 친구야 아 자 아 아 친구야 손 떨리는거 보이나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하하하 즐기라 어 보이나 음 음 낙지 라면이다 아 아 가리비 홍합은 이 정도 사이즈 돼야지 먹을 수 있다 아 아 아 8,000원 아 아 아 아 신선 노름 이래 아 아 으음 음 음 음 빨리 물아 응 음 지쳐 쓰러져도 나는 처먹어 내 삶은 음 으으음 맛있다 친구야 아 방구도 잘 나오고 해역천 옥천의 집 옥천의 집. 낙지라면. 가! 인마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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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란다 이거. 까마귀 소리 잘 된다. 들어봐라! 오우와! 아이가? 아 비슷하나? 그러니까 이거는 낙지라면 너무 맛있고 아주 맛있다 안 먹고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노? 너무 맛있다 이 김치 다시마라면 다시다 김밥 성게김밥 낙지라면 낡았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손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2만5백원 네 2만5백원 아 이제 행복하다 어 음 생겨라면도 맛있어 먹어보면은 근데 개인적으로 김밥에다가 해산물이 먹는게 더 맛있다 어 나는 개인적으로 소장 딱 찍어가 해삼에다가 와 낙지라면 진짜 예술이다 안 먹고 갔으면 잘 뻔했노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저쪽에 보이는데 반대편에 저쪽에 보이는데 저기는 송도고 아 아 아